롤러를 이용해서 3번, 3번 도장을 마친 겁니다. 3번을 도장을 했더니 길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. 기존에 천정색깔, 똑같은 까만 쥐색이었는데 이렇게 하얗게 나온 겁니다. 그러면 맞은편은 어떻게 되었을까?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을 보시죠. 네, 아주 깨끗합니다. 분전함도 깨끗하게 치렀습니다. 이렇게 딱 보시더라도 완벽한 웨인스코트 도장이 된 겁니다. 여러분은 이쯤 됐으면, 아, 칠이 상가가 무지하게 빠졌구나! 저 집 장사가 잘 되겠구나! 배아파하지 마시고, 여기는 고색동에 있는 딱조와 치킨입니다. 어서 고색동 근처에 계신 분들은 딱조와 치킨에 와서 치킨을 대량 구매하시면 됩니다. 지금 치킨집 사장님께서는 저쪽에서 헌풍기를 닦고 있습니다. 빡빡 잘 닦고 있죠? 네, 위생을 철저히 하는 딱조와 치킨! 훌륭합니다!